자 복숭아 라떼님 어린이보험으로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 비교한다면 어디로 적당할까요? 수수비는 X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아 이거는 좀 진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똑같아요 일단은 보장범위 그 다음에 생보약관 매우 반복적으로 질병수수비에서 생보약관 오로지 쓰는 데가 X잖아요 X 손해보험이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는 좀 더 보장범위가 폭넓어요 하지만 X 손해보험은 한도가 높죠 1종에 50, 근데 이제 X 1종에 30, 2종에 X는 50 그 다음에 X은 150, 3종은 250, X는 100만원 한도가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X 손해보험이 한도면에서는 더 높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아무래도 한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X 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은 정말 좋아요 어떤 분들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 정말 깔끔하게 돼요 작년에 보험금 부지급 1위였잖아요 반대로 가면 부지급 1위니까 반대로 가면 지급 여력이 가장 좋은 회사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